뺏어 월스 뺏어 월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 인소 남주들의 모임날인데요 무서운데? 아, 코멘 나올 것 같아 하나, 둘, 셋 아, 씨 아, 이거 씨 왜 따르면 뭐? 아니, 왜 이리 된 거야? ell, my God is only that night I was really hoping that he will come too 와, 저기 이거를 위해 우려를 찾는 거야 ㅋㅋㅋㅋ it's her意 아... 아들 다들 잘생겨 보이네 넌 진짜 피곤해 보여 잘생긴 피곤해. 끝나고 나랑 탕으로 먹으러 갈 사람 없어? 야, 탕후기는 극살이 없어. 그때 탕후는 없었나? 17대1로 싸우고 왔더니 몸이 뻐근하네. 17쪽에 있었지? 17쪽에 있었어. 졌어, 근데. 어쩐지 멍 자국이 많더라. 멍 자국이 많더라. 얘들아!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너가 그 말로만 듣던 나 여자의 마음을 훔치는 강! 강도? 너 대부분 봤지? 아, 진짜 어떤 것 같아. 아, 너무.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아쉽지 않네. 아쉽게도 나랑 다 얼굴같이 생겼는데 아, 근데 너도 생각보다 얼굴이 작다. 그치? 너도 생각만큼 그대로다. 그치? 옛날에 내가 아이돌 이름 맞추는 거 기억나니? 아, 기억나지. 아, 화제가 됐었지. 비터? 아, 시원? 아, 나 큐! 나 지금 큐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큐 할까 말까 하다가 큐는 좀 이상해서. 되게 잘 어울렸어. 형, 현재가 3기야? 왜? 3기. 항상 3기 댄스는 마음이야. 나 너무 마음에 들어. 도진이. 도진이. 도진이 그러네. 희균은 내가 지금 미안하다. 하여튼 고기가 먹고 싶어서 원래는 와규라고 하려고 했는데 왕규라고 하려고 그랬고 에릭은 이제 피터라고 그랬고 피터는 좋지. 근데 피터 잘 어울려. 영훈아, 너 페이스 좋다. 어떻게 되는 걸 알지? 써서 있잖아. 아, 이거 보이는구나? 그거는 보이시겠지. 그거는 보이시겠지. 야, 0.1은 나와. 우리 할명수에는 가끔 이렇게 팀들이 나오거든? 항상 나는 걔데로가 친구야. 너는 또 다른 친구고. 편하게 해, 어? 네, 형수야. 아, 더 보이죠? 단체로 인사 한번 해줘. 오케이. 와. 자, 그러면 인사드릴게. 둘, 셋. 패스월드, 패스월드, 패스월드.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 각자 자기소개 순서대로 한번 돌아가볼까? 안녕, 나는 제주도에서 온 주학년이야. 네. 잠깐만, 이름이 주학년이야? 주학년이야.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대, 이름이. 뭐 1학년, 2학년, 6학년 아니고 주학년? 주학년. 아니, 형, 나는 경기도 광주 이주현이야. 어, 이 자식이 나랑 컬스 비슷하게 했네. 너 왜 나 따라해, 친구끼리? 내가 진짜지. 누가 찐인지 한번 대결 한번 해볼래? 뭐, 명수 씨 형. 어? 물어봐. 아, 명수라. 어? 물어봐. 아, 명수라. 너 좀 물어보랬냐? 아, 우리 친구지? 진짜 늑대 유혹인지 한번 해보자. 무서운데? 아, 콜라 나올 것 같아. 무서워. 네가 아까 들었을 때 서른도라고 그랬지, 나한테? 아니? 좋아하냐? 나 아니야. 누가 난 또 서른도 그랬는데? 서른도가? 어. 야, 서른도다 누워, 매니저가 그랬냐? 야, 하지 마, 이거. 근데 이미지가 많이 겹치네. 넌 뭔데? 여자애들 마음을 흠치는 폭주 기관차야. 성료라고 해. 폭주 기관차. 폭주 기관차. 야, 성료나 너 주문데 손 놓고 얘기한다? 어? 스텝이 살짝 이렇게 잡았어. 어, 그래. 너 손 뺴면 죽는다거든? 나 하루 종일 손 뺴, 나도 죽는다. 너 약간 손 섞고 닮았다. 너무 맞아. 너무 칭찬인데? 안녕, 나는 벤쿠버 훈남 쾨드입니다. 맨 끝에 있는 게 전진 아니야, 전진? 약간 전진 잘 몰대. 느낌이 있는데? 명세야, 네 옷 한 번만 봐줄래? 어, 나는 LA에서 온 피터야. 안녕, 나는 토론토에서 온 제이콥입니다. 제이콥, 어디서 왔다고? 토라노. 토라노. 토라노에서 왔구나. 토라노. 오케이. 고마워. 안녕, 나는 전주 얼짱. 유야. 나는 서울의 불주먹. 당연히야. 안녕, 나는 청주 얼짱. 큐야. 오오. 아이스 큐야. 좋았어. 이거 많이 힘들어? 경세야? 이거 안 힘들겠냐? 야, 열한 명 성장. 경세야, 편하게 해. 안녕, 나는 인천에서 온 형세라고 해. 야... 안녕, 나는 인천 송도 탑2 영훈이야. 오오오오. 탑2. 탑1은 누구고? 탑1과 항상 싸우고 있어. 나를 원으로 해주는 거야? 자식? 아, 짜증내대, 너. 뭐야, 얘네. 몇 명은 내가 이름을 외웠어, 두 학년하고. 현재하고 큐어하고 장혜윤이, 나 다 알지 않니 지금? 나는? 저 뱀수보. L.A. L.A. 말 그대로 더 모여주는 소년들이 모였다 그런 얘기야? 어 맞아. 통화학회. 근데 너네 다 어떻게 뽑힌 거니 여기? 빵 먹다가 캐스팅 된 사람도 있고 빵을 얼마나 먹길래 그래? 빵 누구야? 빵 누구야? 어디서 먹었어?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랑 빵을 같이 먹고 있었는데 나를 딱 보더니 들어오시더라고. 그러니. 어디 좀 볼 생각이 있냐? 오 독특하네. 영수야 여기 K-POP 스타 출신 있어. 나는 대학교 입학까지 하고 어딘지 물어봐도 돼? UBC. U가 United야?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잘런트야. 내가 알려달라고 해. 야 저런 거 뭐 가만히 얘기 좀 해. 재수없긴 해. 그래도 재수없다는 얘기는 하지 마. 질렀뻐. 너도 영어 좀 하니? 쥬연아? 쇼어. 쥬연아 좀 쉬어. 쥬연아 좀 쉬어. 질렀뻐. 너네 진짜 한명수에 나오고 싶었니? 아 그럼. 나 무섭지 않았어? 아니 안 무서워. 아니 조금 무서웠어. 아니 원래 안 무서웠는데 너무 무서워. 이렇게 보니까 무서워졌어. 왜 무서운데? 어디를 보고 있는지 감이 안 나. 나 보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저 눈이 잘 안 보여. 장난 아니고 나오고 싶었어. 진짜 고맙다. 진짜 명수 예전부터 너무 좋아했어서 예전에 촬영하는 모습을 지나가다 본 적이 있어. 어디서 봤는데? 한 압구정에서 봤었어. 더 보이지 할 때야? 어 할 때지. 그럼 와가지고 아는 체나 했을지 왜 안 했어? 어? 내가. 내가 이제 했어도. 또 아는 체나 했을지 그래서 와가지고. 피모가 갔다가 나오는 길에 봐가지고. 그치 피모가 갔다고. 우리가 아이가 이제 고인대 이 사람아 무슨. 어머니가 플렉스 해주셨어. 벤쿠버 엄마가? LA. 벤쿠버거든. LA 어디야? 오렌지 카운티. 명수 모르면서 왜 자꾸 질문을 안 했어? 얘 손 뺐어. 또 뺐어. 자식 손을 뺐대. 속아 안 뺐어. 내가 오렌지 카운티가 어디 있는 줄 아니? 오렌지 카운티 카라멜은 안다. 진짜 가사도 틀리네. 난 또 이제 명수랑 예능을 같이 했었어. 근데 난 왜 기어를 못 할까? 상연아 어디서 했는데? TV엔에 우리가 남이다 라고 정치인들 막 많이 놀러오고 막 그랬었던. 우리가 남이 가가 1회 하고 없어졌을걸? 아냐. 다섯 부작까지 했었어. 내가 그때 5부작 있었어? 어 있었어. 나도 했었어. 야 넌 안 했다 그래 가만 앉아. 나 셀카도 찍었는데? 알았어 셀카 지워 몰라 할인 명수 본 거 기억나는 거 있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베이글 먹는 거 얼굴 바꾸기 랜덤 돌리기 대신 50억 50억은 이미 있다고 한 게 되게 인상 깊어서 아 아니 명수 시계가 야 야 어떻게 무혹이 있어? 야 지각이 지내자 그래 야 공영학생이 무슨 벌써 알바해 뭐 무슨 알바해? 유튜브 이거 홍수봉 니네도 이거 해 유튜브 나도 할 수 있는 거야? 나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당연히 잘 안 되겠지 니네는 앞으로 천억 뭐야 일조 스타 벌 애들이야 팀 이름을 바꿔 더 일조 주 니네 그럼 이번에 컴백을 한 거야? 맞아 컴백을 하지 컴백 겸 홍보 겸 나왔구나 맞아 그거였어 타이틀곡 뭐해 타이틀곡 왓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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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를 홍보 한번 해봐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한번 해볼게 일단 우리의 두 번째 정규앨범 판타지의 파트 2곡 우리 타이틀곡 왓츠 반전이 있어 날 봐라 라는 의미도 있고 너 조심해 약간 이런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 온다가 있고 조심해라 하고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럼 렛츠고 그리고 리허설 제목 한 번의 콘텐츠 여기 해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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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인소 남주들의 정기 모임 날인데요. 맞아 맞아 나도 책 많이 냈지. 어? 인터넷인데? 주인공이라고. 시험생 주인공. 전하게 안 해 그럼 인터넷으로 재밌으면 책으로도 나오는 거. 인터넷 소설 다들 아세요?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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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웃지마 정들어. 늑대 유혹. 한참 유행하던 것도 많았는데. 무빙 무빙. 무빙 무빙. 명수야 다른 얘기 해 주면 돼? 팀은 이제 왼쪽으로 황현 팀. 오른쪽으로 명수 팀입니다. 명수 팀 화이팅. 명수 감사. 명수 화이팅. 야 우리 뭐야 왜. 야 우리 뭐야 왜. 터로맞아 옛날 거야 옛날 거야 옛날 거야 옛날 거야 옛날 거야. 누가 그랬어? 예예예. 아니 무한팀인 줄 알았어. 무한팀 폐지된 지 3년 됐어. 나 얼마나 힘든데 지금 아직도 못 잊고 있는데. 나도 못 잊어. 으아악. 땅. 와 언니 나 진짜 방금 감동 받았어. 야 무한도를 누구 좋아했어? 진짜 난 명수 개그에만 웃었어. 무한도가 누구 좋아했어? 박명수야. 누구야? 박명수야. 누구야? 박명수야. 그렇지. 홍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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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배님 보고 계십니까? 노봉채 선배님. 그래도 정준아 안 나온 게 어디야. 그래서 저희 첫 번째 인소는 도레미파솔라 시도 노래 이어 부르기 게임을 하겠습니다. 오. 하. 노봉채 선배님. 아이고 이랬기야. 다륵한 천사로 불리운 이름과 첫 번째 갈게요. 준비해 준비해 준비해. 뛰어나가야 된다. 악뮤 악뮤. 나 가사나 모르는데? 가사나 모르는데? 이 노래 안 온다. 그렇지 뛰어나가. L.O.V.E.L.E.E.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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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에까지 안 해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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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한거가 있어. 어흐. 이 노래는 버렸잖아. 해줬어? 아니 왜 못 버리는데? 원래 이 하나를 내미는 건 버릇이야. 전랫잖아, 명수. 자, 두 번째 노래 주세요. 이게 뭐야? 정답. 두 통. 연희가 가자. 그것만 맞추고. 아, 그것만 맞춰. 네가 더 잘 자. 오오오오, 이스토렙 쉑. 오오오오, 이스토렙 쉑.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미안하다. 발이 시려워서. 세 번째 문제는 명수님이 알 수밖에 없어요. 아 옛날 노래인가? 잔잔한 잔잔한 이거는 너무 긴 거잖아요. 비가 버리지 마 너로 인해 아 잔잔한 근데 가사를 몰라. 근데 가사를 몰라. 아유. 그래 잘했다. 잘했다. 잔잔한 여자라 너를 욕하지는 마 야 이거 몰라? 몰라. 몰라. 잔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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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를 욕하지는 마 잔잔한 너를 위해 이 노래를 시작한 거야 잔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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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갈까요? 아 감ㅅ 수박이 아닌데? 뭐야? Commandiddler 잔IT몸 왔잖아요 단독도 맞는데 가 잔잔한 유니 잔잔한 아 안녕 Io 해봐, 해봐, 화이팅! 내가 죽일 놈이지 뭐 우리가 억울할 때면 아니잖아. 야, 좀 맞아. 마치 죄인인 것처럼 정답! 정답! 와! 와! 지겹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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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 보여줘. 웨이브 보여줘. 지겹과가 우리 벌써 세 명이야. 야, 너희는 뭐야? 네가 화이팅 안 해드리게 된 거야, 류희야. 준아야! 화이팅! 가, 가, 가. 준비해, 준비해, 화이팅! 오, 이거! 아, 근데... 지겹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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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해, 해! 잘 몰라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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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고마워! 고마워! 와, 키 나간다. 고마워! 저는 점수 더 주세요, 진짜 이거는. 이 정도 노력하면 주셔야 돼요, 진짜. 일단 두 명이야. 파이팅하자. 네. 왜 내려 버리신 거 같아? 아, 그래? 이거는 명순 님과 인연이 깊은. 아, 나 뭔지 알겠다. 명순 노래인 거 보다. 바보가 바보에게. 아니야, 냉면이야. 와, 이거 영어 가서 알아? 기다려, 나가 봐. 잠깐만. 오 마이, 오 마이 갓. 가자! 우리 팀! 우리 팀! 우리 팀! 엄마, 엄마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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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뭐냐? 불러서는 거야. 나도 엄마, 엄마. 엄마, 엄마가? 엄마뿐이야. 아니, 야! 아니, 야! 컷! 엄마, 컷! 컷! 뭐야? 엄마, 엄마가? 예상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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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미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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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켜라. 예! 감사합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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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몰라. 아우, 진짜 잘한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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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뉴진스 당 온 지가 지금 한 30년 전 같은데, 지금? 뉴진스 보고 싶다! 저 이제 3 대 3 동점이에요. 오! 오케이, 잘 따라잡았어! 근데 너희 팀에 명수 있어서 못 이길걸? 명수 있어서 못 이길걸? 너는 역시 경준아 좋아할 만해. 바로 다음 갈게요. 오케이! 오케이! 안 돼! 안 돼! 오! 석구야, 석구야. 석구야. 얘가 먼저 잡았잖아, 석구야. 손 석구, 들어가. 석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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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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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DJ를 많이 하니까 나도. 근데 느낌 있어, 너무. 그렇지? 야, 우리 세 명만 빨리 나오자. 우리 한 명 남았어? 두 명. 아 맞다. 다음 바로 갈게요. 이거 알아야지 얘. 형 주만. 형 우리 해줘야 돼. 대처잖아 이거. 근데 안무가 없지? 이제 나가. 하나 둘 셋. 나가. 정답. 정답. 뭐였지? 뭐 이런 거 아니었어? 아 우리 명수 귀엽다. 야 귀여운 뭐 아냐? 이제 인생 다 끝났는데. 이제 대체 끝났어. 어 이거 가사 어려울 텐데? 오 예스. 나 아까 뭐 맞을 수 있어 뭐 맞을 수 있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좋아. 좋아. 이 분위기가 좀. 지금이. 지금이 승가 지금. 땡. 땡. 어 맞지 않나? 이 분위기가 좋아. 이 분위기가 좋아. 맞아 네가 괜히 틀렸다 했잖아. 어 그래? 좋아. 이 분위기가 좋아. 어? 아 엄청나. 아 미안해. 아 미안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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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프 펴프 됐어 됐어 저거야 우리 둘이 셋이네 이거는 명수 선배님도 알 수밖에 없어요 아까부터 계속 안다고 애국가요? 그럼 상현이 형도 알 텐데 엉덩이 붙여야지 한가과 동작 한가과 동작 강남스타일 강남스타일 한해 동작 어어! 이건 명수가 이겼어. 춤을 너무 잘 췄어. 마지막 문제. 부르고 마쌌네 이거. 명수는 영어 잘 못 쳐서 이것 함께 못 마쌌. 짜증나! 뭐더라? 알려주지 마! 저거 패베티브일러 패베티브일러야! 태훈 전형 디스 스카이 맞잖아 Don't believe me just what 아니예요 Don't believe me just what 아니지? Don't believe me jus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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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우리가 얘기했어! 우리가 얘기했어! Don't believe me just what 맞잖아 정답 hip Don't believe me just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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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vilian 명 freedom 재능력 명수 킨 승리 와 아 두 번째 인소는 유혹의 몸짓을 보여주는 늑대의 유혹인 텔레파시 게임입니다 하나 둘 셋 아우 좋아라 아우 정확했어 하나 둘 셋 아우 아우 아 진짜 진짜 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아령을 배포 먼저 하라고 하죠 먼저 먼저 해 먼저 해 매력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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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준하 선배님에서 우리가 2차에서 졌으니까 이번엔 농절 화이팅 화이팅 맘돌해 첫 번째 문제 하나 둘 셋 셋 땡땡땡땡땡땡땡 야 선우가 맞지 우씨 아니야 우씨 야 고맙다 우씨 주현아 넌 역시 주현이야 완전 팬이었어 아니 박명수로 틀리냐 다음 갈게요 어 이건 알겠지 이거 쉽다 이거 쉽다 이거 쉽다 위험해 이건 쉽다 이거 제대로 표현해줘야 돼 어 어 이게 뭐야 짱구 하는 그대로 해야돼 그대로 해야돼 그대로 해야돼 둘 셋 아니 바지가 있잖아요 지금 벗으라고? 야 함부로 어디서 벗으면 안 돼 이게 정답 정답 박명수는 못 맞췄는데 짱구는 맞췄어 하나 둘 셋 셋 아 아 진짜 셋 아 아 이거 스파이야 자 땡 아 이건 하나 둘 셋 둘 셋 셋 셋 셋 셋 오 정답 너 오버리라고 정답이야 안 돼 안 돼 정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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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정답이네 둘 셋 셋 셋 땡 바로 땡 바로 땡 다 땡 다음 하나 둘 셋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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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에릭이 맞지 그치 에릭이 맞지 그치 사랑의 총을 이렇게 해야지 그치 와 진짜 못한다 우리 단어를 봤을 때 가장 상징적인 저희도 알고 있어요 지금 진짜 어렵네 어 1차원 중으로 가자 하나 둘 셋 정답 정답 어 난 실수했는데 오 영훈아 너 진짜 양심적이다 얘기해 영훈아 조용히 해 영훈아 영훈아 이것도 아이돌이지 우리 더보이잖아 정답 다음 문제 준비 어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 둘 셋 틀렸어 틀렸어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주먹질에 뭐야 이거 나도 이걸로 go away 안 놔 이거 뭐야 근데 난 이렇게 노크해 난 뚝뚝뚝은 이렇게 해 땡 다음 갈게요 하나 둘 셋 둘 셋 상민이 형 이거 하잖아 지금 하나 둘 셋 아 옆에 봤어요 봤어요 아니 저 안 보고 그냥 봤어요 봤어요 눈치 계속 봐요 아니 근데 봐줘도 이길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 오케이 정답 처리해 드릴게요 오케이 상현 팀 4개 맞추셨어요 와 많이 맞췄네 왜 이러면 진짜 잘한 거야 너희가 얼마나 평화로운지 보자 그래 야 우리는 그래도 앞 팀 이겼잖아 여유게 여유게 맞아 옆에 보시면 안 되시고 여보세요 여보세요 바로 앞도 안 보여 지금 갈게요 하나 둘 셋 셋 어 셋 우와 셋 우와 어 어 어 어 이거 다르죠 왜 땡이야 이 정도는 봐줘야죠 아 아 아 제가 두 명 정도는 엉덩이 화면을 받으려는데 아니 여보세요 엉덩이 안 긁어? 어 여보세요 야 자 엉덩이다 자 땡 자 다음 문제 하나 둘 셋 셋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왜 땀에 부어 왜 눈들 거야 왜 눈들 거야 왜 눈들 거야 우리 다 이러고 있었어 이 신발 흘리고 가는 거지 차이 좋다며 대관령이 영하 5도야 우리 앉으려고 그래 땀에 추워 아주 가시죠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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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셋 셋 셋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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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а!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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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잠깐만 손 다르지 비슷한 맥락이지 솔직히 이건 좀 달라요 근데 이게 멈춰야 돼서 맞아 이게 진행 방향입니다 진행 방향 한 동작이에요 이게 원 투 쓰리 포 원 투 쓰리 포 파일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바뀌는 거 이렇게 바뀌는 거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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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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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너무 쉽다 이거 이거 뭐야 막 눈광이 뭐야 답해 봐 하나 둘 셋 가만있습니다 진짜 마른 눈이다 잠깐만 마른 눈 뜻이 뭐예요 둘 셋 마른 땡 몰라요 저 캐나다에서 왔어요 다음 넘어갈게요 아 원래 이런 게 제일 어려워 이거 어려워 하나 둘 셋 기본적인 어 명수 한 박자 늦었다 나이가 있는데 그럼 늦어 정답 처리해 드릴게요 오 진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너무 귀엽다 이거 푸바우 너무 귀여운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정답 아니에요? 아니 푸바우 데려와 왜 얘는 뭔지 몰라 얘 가만히 있었어 죽순을 영어로 좀 영어로 좀 써주세요 이거 땡 밴브 밴브 리프 창현 팀 명수 팀 동점으로 다음 게임에서 판 갈게요 그래서 세 번째 인소는 그놈은 멋있었다 철가방 게임입니다 단무지 땡 왜 이렇게 크게 말하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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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어? 오케이 나 본 줄 알았어 뭐야 땡 어 그거 아니야 알면 나가 땡 나 바로 알았어 진짜요? 단무지 땡 왜 이렇게 크게 말하셔 단무지? 단무지? 뭐 노란 게 있잖아 완전 까맣는데 다시 한 번 해주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하나 둘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셋 뭐지 뭐지? 아니야? 뭐지 뭐지?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동토리 정답 어? 뭐야? 맥주한테 말해 말하면 안 돼 땡 땡 땡 땡 땡 땡 땡 나 어떻게 맞췄지? 뭔데? 어떻게 했는데? 그니까 다시 보자 우리 한 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다시 봐야 될 것 같아 자 우리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보자 한 번 더 보자 나오세요 이제 명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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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세요 예 예 미안합니다 하나 둘 셋 안 보였어 안 보였어 진짜 진짜 안 보였어 위에 있어서 철가방이 너무 위를 향해 있어요 Q형 어떻게 맞췄어? 힌트를 정답을 맞춘 Q가 한 번 명수가 모를 수도 있는데 나랑 연관이 있다고 한 거? 어? 이러면 알겠 정답 맞춘 사람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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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뭔데?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몰라? 아크랑 관련 있는 거야? 조카 넌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Q Q 명반돼 있다고? 내가 너를 오늘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알아? 아 아 정답 나 맞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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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돼 있다고 관련돼 있다고 아니 제가 Q를 오늘 처음 봤는데 아 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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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형 생긴 거 뭐야? 아 아 넌 바보야? 응 정답 형 형 때문에 바보야? 응 너무 쉬워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어? 뭐야? 아 아 아 아 어 땡 아 야 너 뭐야? 넌 그러면 안 되지 아 정답 류야 이거 왜 몰라 야 류야 너만 남았어 빨리 다시 해봐 잘 생각해봐 어? 맞췄어요? 어? 맞췄어요? 어? 맞췄어요? 류야 너만 남았어? 영어로 하고 아니 류야 뭐야 류야한테 얘기하지 마 네 류야한테 얘기하지 마 나이스 아무도 얘기하지 마자 나이스 정답 오케이 정답 류야 와 류야 뭐야? 야 우리 류한테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말자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래도 몰라요 얘 야 근데 이걸 어떻게 맞히니 와 아니 이거 이름을 모르는 거 아니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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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바보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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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도토리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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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모르면 어떡해 내가 딱 봐도 다람쥐같은데 와 이거 어떻게 맞혀? 하하하하 명수팀 최종 승리 하하하하 하하하하 명수 명수 하하하하 이렇게 이렇게 인소남주전기모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임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는 사실 선물을 다 준비했어요 와 진짜요? 오 진짜요? 오오 야 해봐서 도토리 묵 아니야? 우와! 어때? 우와! 진짜 어때? 우와! 진짜 좋아요! 감사합니다! 인소 남주분들이 팬들에게 많이 받는 초콜릿이고요. 저 초코파이 진짜 먹고 싶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져. 감사합니다, 진짜. 우와!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보이지?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한 분 한 분 소감 좀 말씀해주세요. 좀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제 롤모델과 오늘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요. 너 계좌번호 줘봐. 저 이렇게 멋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형우야! 계좌번호 받아놔. 큐! 오늘 같이 촬영하면서 진짜 거의 아버지 야야!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더... 원래는 이런 줄 몰랐니? 아니요, 아니요. 그런데... 아, 네. 열심히 해야겠다. 파이팅! 파이팅! 선배님이랑 진짜 오랜만에 방송을 같이 해보는데 너무 스윗하시고 후배를 이렇게 챙겨주시는 모습이 너무 멋있습니다. 나는 내가 나왔던 유튜브 콘텐츠 중에 제일 재밌어. 진심. 진심. 그리고 제일 편했어. 나는 이제 명소를 실제로 만나니까 실무파라고 좀 생각이 들었어. 아, 진짜? 그래서 앞으로 또 자주 보고 싶고 오늘 너무 재밌었어. 그래. 다음에 다 완성차로 다시 한 번 더 나와줘. 아, 너무 좋지. 보이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망간부!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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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1월 중순에 무슨 민박집으로 한다고 그래. 생각들을 안 해요, 생각들을 그냥. 박명수 씨가 워낙 따뜻한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는 있었는데 못 따뜻해가지고 아, 이런 미담이... 저희가 탈명수의 두 번째 오늘 쉬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다고 해서 헛소리하지 말고 앉아, 여기. 밥 먹고 쉬는 건 없어. 돈 내고 온 거 아니잖아. 멋있다! 일하자! 고! 왜, 왜, 왜? 선배님, 제가 막 얘기했잖아요. 저거... 아, 뜨냐! 야! 괜히 왔다 싶은데? 형! 아니, 근데 이렇게 늦게 오면은 보통 차 퍼졌다는 거짓말은 통하지가 않는데, 그치? 아, 죄송합니다. 아, 저녁 받았네. 아, 뉴스톡.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구독하란 말이야! 감사합니다. 뭐해, 지금? 구독해?